안녕하세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실무에서 이용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우의 순서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 분석을 상당히 잘해야 되죠. 우선 통계, 통계를 산출하는 그런 알고리즘부터 문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자고요. 전교생이 토플 시험을 본답니다. 토플 시험을 보는데 성적표를 받았을 때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냐. 그렇죠. 평균 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를 계산하는 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전교생이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300명이요. 300명. 그러면 전교생이 300명이니까 300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반복을 해야 되겠고. 토플 성적은 어디에? 별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어디? T라고 하는 별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T라고 하는 별 변수가 있는데 이게 1부터 300까지 있겠죠. 그렇죠? 자, 1부터 쭉 가서 300까지 있을 거고 여기에 각자의 성적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T 배열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그렇죠?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합계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합계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를 또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를 카운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체 학생의 토플 시험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죠. 합계를 구한다. 이게 맨점에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학생 수로 나누어서 평균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아이 번째 학생의 토플 성적은 어디에? TI에 있더라. 자, 있는데 이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어디 합계변수를 S라고 했을 때 이 S에다가 뭐합니까? 누적을 하죠. 그렇죠? 누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S에다가, 그렇죠? S에다가 어떻게? 기존의 S값에다가 뭐합니까? 그렇죠? TI 값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야 되죠? 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처리가 끝났으면 즉, I가 300보다 크면 학생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300보다 크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점을 구해주고요. 자, 이제 평균점을 알았기 때문에 평균점보다 큰 점수가 몇 개인지 카운팅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들 한번 보자고요. 우선 TI는 뭡니까? TI는 배열변수인데 거기 안에 지금 토플 성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합계죠? 합계. 그 다음에 M을 이제 평균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학생수들의 수로 했네. 그러니까 평균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출력으로 얘들이 다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아, 지금 문제에서는 학생수만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운터만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도 구해야 되고 합계도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평균이 구해져 있네요.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서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S에다가 0을 넣었습니다. 왜 넣습니까? S가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 시킨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I는 1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학생부터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S는 S 플러스 T I입니다. 그렇죠? T I. 그러면 기존의 값에다가 뭡니까? 점수가 T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더해서 S에 누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학생을 검사해야 되니까 자, 증가시켜야 되는데 뭐예요? I가 300보다 크냐? 크다는 말은 이미 다 치크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 300보다 크면은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 평균으로 가는 단계로 가면 되고 그죠? 300이 아니면은 이제 반복을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S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그 다음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돌면은 300분을 돌겠죠? 그러면 300명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누적된 합계 자, 해서 이제 300명까지 다 했으면 S에는 누적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뭘로 나눴어요? 그렇죠. 학생수 300으로 나누었죠? 나누면 이제 M에 뭐가 오는 겁니까? 그렇죠. 평균이죠? 평균 됐죠? 자, 그럼 이제 합계하고 평균은 구했습니다. 자,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죠? 자, 이쪽으로 가서 지금 카운트는 0이에요. 지금 카운트에다 왜 0을 넣습니까? 그렇죠. 평균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죠? 카운팅해야 되니까 카운팅하기 위해서 0을 넣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I는 1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번 학생부터 다시 검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TI가 첫 번째 학생이죠. 그죠? 그럼 지금 I가 1이기 때문에 TI가 평균보다 크냐? 크면은 뭐예요? 크면은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I만 증가시켜서 I만 증가시켜서 그죠? I값이 300보다 크냐? 크냐? 크면 끝난 거죠. 아니면 어떡합니까? 다시 반복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평균보다 큰지 검사를 하고 그죠? 크면 카운트를 증가시키죠. 그죠? 계속 반복하다가 어떻게 해요? I값이 300보다 크면 이제 끝난 것이니까 끝난 것이니까 여기서 구한 카운트 값을 출력해주고 끝나게 되죠. 자, 이 순서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고 같은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사했네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서 카운트를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증가시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를 출력하는 그런 순서들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순서들은 실제 생활에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죠?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다 이렇게 블랭크를 두고 그죠? 맞습니까? 블랭크를 두고 여기 두 군데에다 다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는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블랭크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0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문제상에서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 카운트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인데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배열 S에 S라고 하는 배열이 있습니다. S에 저장된 N개의 점수에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을 구하는 통계산출 알고리즘입니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적합한 항목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모든 점수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사용되는 변수는 S, N은 S, N은 S, N은 별 변수죠. S, N은 N개의 점수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S라고 하는 그죠. 별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점수가 있죠. 점수가. 이게 총 N개인데 N개인데 개수가요. 여기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스는 맥스를 최대값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민 민을 최소값 그 다음 썸을 합계 AVERAGE를 평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별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필요하죠. 그거를 I로 이렇게 설정해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순서도 그림이 조금 희미해서 조금 잘 안보이시죠. 제가 좀 이따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야천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을 구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출력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썸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죠. 왜? 합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는 기존의 합계에다가 그죠. 합계에다가 어떤 값을 누적을 계속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합계에다가 0이라고 초기화를 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균도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i는 0입니다. i는 0. i가 뭐였어요? 배열의 인덱스죠. 인덱스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쓰는 배열이 s예요. 그죠. 점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s가 n개, 1부터 그죠. 1부터 가서 n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가리켜야지 이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리키기 위한 용도로 이 i를 쓴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i를 0으로 이렇게 초기화시켜 둔 거예요. 자, 그 다음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인데 자, 최대값에다가 제일 작은 값 그죠. 제일 작은 값인데 지금 점수가 0에서 100점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최대값에다가 제일 작은 값 0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101로 잡았어요. 101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죠. 바꿔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번 1번은 이제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i가 n 플러스 1과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가 n 플러스 1과 같으냐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n 플러스 1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다 했다는 거죠. 다 했으면 이제 1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크다 맥스보다 크면 크면 맥스에다가 si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2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그 다음 그렇지 않다. 그러면 si가 윈보다 작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위에서 뭡니까? 위에서 최대값을 마이너스 1로 잡았고요. 최소값을 지금 101로 잡아 놓은 상태예요. 상태에서 자, 1번이 뭐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i가 m 플러스 1이냐 같으냐 같다는 말은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맥스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크면 뭐예요? 크면 얘를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si가 밈보다 작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2번에 뭐가 더 가겠습니까? si죠. si 그러니까 점수죠. 점수 점수가 최대값으로 잡혀있는 것보다 크냐 크면 그 값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점수잖아요. 점수가 최소값보다 작으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2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si죠. si 점수가 max보다 크냐 그죠. 그러면 최대값에다가 그 점수를 넣으면 되죠. 그 다음 점수가 최소값보다 작으면 그죠.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소값 min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si를 넣으면 되죠. 맞죠? 자, 됐고 그 다음에 sum은 뭐 더하기 뭐래요? 그렇죠. 그럼 sum은 뭡니까? 누적하는 거니까 기존의 sum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sum 더하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이 점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sum 더하기 si 그렇죠. 그러면 sum에 계속해서 어떤 값이 누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돌아왔네요. 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한 개씩 증가를 시켜줘야지 그 s 배열이 있는 값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끝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걸 몇 번까지 m번 돌죠. m번 m번 돌다가 i 값이 m보다 하나 큰 값이냐 이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죠.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평균을 지금 구하려고 해요. 평균 자, 평균은 sum을 i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이 i는 뭐겠습니까? i는 그렇죠. i는 현재의 i 상태가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 작은 거 i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물론 i 마이너스 1 말고 이거 대신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 그냥 n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총 n개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계와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블랭크 없는 그런 순서들을 풀어봤는데 블랭크에 있는 순서들을 풀어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어떤 문제상에서 뭡니까? 문제상에서 분명히 힌트는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um 같은 경우에는 누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증가를 시키고 그렇죠? 이 부분 정도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재고관리 하는 그런 알고리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신발을 크기별로 정리한 후에 그 소개를 보여주는 재고관리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해봐라. 자, 이런 실무욕용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문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 있는데 재고신발이에요. 재고신발.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건이 그죠? 팔리지 않은 신발. 이게 있대요. 근데 재고신발이 모두 몇 개예요? 천 개입니다. 천 개. 천 개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자, I번째 재고신발의 크기는 배열 원소 S I에 있대요. 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S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그죠? I번째 재고신발의 크기 아하 신발이 총 몇 개라고요? 천 개 천 개 천 개인데 그중에 첫 번째 신발 두 번째 해서 이렇게 천번째 신발이 있겠죠? 있는데 I번째 만약 첫 번째라고 하면 이 첫 번째의 신발의 크기가 여기 안에 뭐 열어두면 175 신발의 사이즈가 175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신발의 크기는 170에서 300까지 5mm 간격으로 할당된다. 아, 그러면 신발의 크기가 170짜리도 있고 175도 있고 180도 있고 185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300mm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신발 크기 F별로 해당 배열 변수 NF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한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F는 170부터 300까지 간격으로 5로 배정한다. 그죠? 그 다음 전체 신발 1000개죠. 1000개에 대하여 크기별 통계를 나타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즉 신발의 크기 F에 따라서 해당 통계치를 보관하는 별 변수 N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별을 또 하나 만드는 애, 그죠? 의 값을 일식 증가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신발 크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 일식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통계치 변수들에 대하여 출력하되 출력 범위는 170부터 300까지 간격으로 하는데 간격을 5로 진행한다. 단 통계치를 출력할 때 값이 0인 경우는 값이 0인 경우는 출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순서들 한번 봅시다. 자, F가 이제 신발의 크기입니다. 신발의 크기 그러니까 170부터 300까지 5의 간격으로 그 다음에 NF는 뭐예요? 크기가 F인 크기가 F인 신발들의 개수예요. 개수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 부수를 잘해야 되는데 N이라고 하는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N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크기가 크기가 F인 신발들의 개수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F가 170에서 300까지 5씩 증가하면서 NF에다가 0을 넣으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N170에다가 0을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죠. 이게 이게 170이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175고 이 부분이 180이고 이런 식으로 50 증가하는 이런 신발의 크기를 인덱스로 하는 N이라고 하는 별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되시죠? 자,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합니까? I를 1부터 1000까지 그죠? 1000개니까 1식 증가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SI SI를 F에 넣었네요. 그죠? SI는 뭐예요? SI는 I번째 제곱신발의 크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크기를 F에 넣고 그 크기를 어떻게 합니까? NF 신발이 만약에 이게 크기가 170이다 그러면 NF니까 N170이죠. 그럼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뭐하는 거예요? 1로 증가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서 처음에는 이 값들이 전부 다 뭡니까? 0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0으로 0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만약 이 값이 170이었다. 그러면 N170을 1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죠? 한번 지워봅시다. 이걸 지우고 여기에 1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신발 크기에 맞는 것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는 170에서 300까지 50 증가하면서 NF의 값이 0이 아니면 0이면 0이면 그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닐 경우에 F하고 그 다음에 NF 뭡니까? F 신발의 크기 신발의 크기 신발의 크기 신발의 크기의 카운팅된 것 개수를 출력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순서도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 N NF F 그 다음 F 이게 혼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이 순서도 상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으로 실무, 억력,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단했을 수 많았습니다.